음반 위에서 마치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와 미국인 남자 선수가 있습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평창올림픽 무대를 함께 누빌 우리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한몸이 된 듯 아름다운 몸짓으로 음반 위를 달립니다. 이내 흥겨운 케이팝 음악이 흐르자 경쾌한 율동으로 관중의 환호성을 끌어냅니다. 머리색도 눈동자 색도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스탠스 커플, 민유라, 알렉산더 개멀린 조입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겠다는 꿈을 안고 개멀린은 지난달 법무부에 특별 기화를 신청했습니다. 적어도 4, 5년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아이스탠스에서 민유라와 개멀린은 불과 1년 반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4대6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16팀 중 8위에 올랐습니다. 이 알렉스가 우리가 케이팝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팀이고 한국 음악 같은 거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 7시간씩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 민유라 개멀린 조는 다음 달 세계선수권에서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합니다. 페어의 지민지와 레프테리스도 우리나라 피겨의 세기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17살에 나이차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릴 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평창올림픽을 이 자리에 한 번 더 서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4대6 대회 첨낙. 아이스댄싱 쇼트에서는 소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캐나다의 태사버추 스폿 모이어조가. 페어 쇼트에서는 중국의 수위 웬징 한 총조가 1위로 나섰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